Kumo 4 나의 칙키군 야 쥐 reach 에엥. 에엥. 야. 야 빨리 이동찌오. 다 même수 제 모추인 것 같으세요? 다시 다시. 빨리 식사 좀 되어 주세요. 21일날. 가만있어 빨리 시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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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둘 셋. 아우 야 좀 제발 좀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좀 제발 좀 빨리. 하나 둘 셋. 침착해. 침착해. 야 침착하라고 제발. 야 제발 좀 침착하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둘 셋 넷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이야 씨. 아이야 씨. 야 이거 어디 가. 으악.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렛. 시작. 아이고 저 아이고. 아이고. 저도 해. 야 뭘 좀 하셔. 할 때 해야지 할 때 해야지. 야. 아 돌아버리겠다. 요 요 요 요 요 요. 야 도망쳐. 빨리 차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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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 타셨어요? 어. 나 다 있어. 나 지금 하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롤. 롤. 아 왜 밀어 고은아.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양발 차기 안 되잖아. 양발 차기 안 되지. 양발 차기 안 돼요 선생님. 한 발 차기 아니야. 알았어. 형님의 법에서는 양발 차기 없어요. 두 발 차기 있긴 있잖아. 두 발 차기는 열 개. 두 발 차기 열 개? 열 개. 형 선배님 못 하시는 게 뭐예요? 형님 그럼 두 발 차기 열 개. 그러세요. 열 개. 양발로 열 개 하신대요. 양발 열 개. 양발 열 개. 여보 던져. 아 아깝다. 여보 던져. 누나 사세요. 누나 here 누나. 아. 어 잘해. 어. 어 잘해. 맞아요. 누나 마주뻔했어. 코에 맞을 뻔했어. 내가 안했어. 누나 코에 멍을 뻔했어 지금. 나 안했어 있어서 그만 뻔했다 이거 지금. 아니 잠깐만. 대륙 봐. 어 대리. 아이. 어 어 누나. 맞을 뻔했어. 진짜 맞을 뻔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떨어뜨려야? 아이고, 이제 또 안 쳐보니까. 안 쳐봐요, 하고. 위험해. 자, 안 뚫고. 어디 가야겠다.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필요해. 이게 안 돼? 아, 무슨 다른 방법으로 좀 간 거 합시다.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한 바퀴, 이골때리까지. 아니, 한 바퀴 선착순에서 순서를 하자. 그래, 선착순으로. 그러니까요, 한 바퀴 돌린 선을 먼저 돌려. 그래야 런닝면에서 사실 뛰어야 런닝면에서. 여기다 딱. 그냥 놓고. 뛰면 너무 힘드니까 경부를 아주. 경부를 아주. 대신 뛰면은 단칙이에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경부예요. 깽깽이, 남자 깽깽이. 근데 남자도 깽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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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2, 시작. 경부.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하라고 그냥. 안 걷는 소리야. 아니, 안 걷는 소리야. 하나, 둘, 셋. 집중해, 네. 집중해. 네, 빨리. 집중해. 네, 빨리. 집중해. 오! 오, 불어버리겠네, 진짜로. 이거 진짜 되게 머네. 야 이렇게 원해? 다리 입 밟지겠다. 다리 입 밟으면서 못 찰 것 같아. 아 왜 그래. 야 광수야 너 주인공이야. 던질게. 하나 둘.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진짜 뛰는 거 안 돼. 나 안 뛰잖아.